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특히 제가 주최 측과 참관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서 기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제 발표가 여러분들보다 좀 늦게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조망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는요.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원어민이라서요. 사실 좀 말을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다면 주최 측에서 저를 제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린입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자고요. 간단하게 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한 문화연구에 대해서 특히 해상, 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츠지다마는요. 제가 장기 현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경관에 대해서 해양경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어문화, 어촌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또 어민 가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는요. 제가 컨셉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위 개념에서, 상위 수준에서의 개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적 의뢰라든가 그리고 또 도착적인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해안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본을 지금 십수년에 걸쳐서 드나들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풀타임 연구자로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유럽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갇혀져 있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안 공유지라든가 자원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러면 더 에스노그라피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인류학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 유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서 배웠던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화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몇 가지 관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안자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리즐리언스 회복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뮤트가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는 고령 인구와 관련되는 변화들도 살펴보고 있고요. 다 들리시나요? 네. 몇 분이 손을 흔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잘 들립니다. 누가 배경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잘 안 들린다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 일본에서의 연구가 쓰나미로 타격받던 지역입니다. 이 마치야마 지역이요. 2011년 쓰나미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성, 회복탄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해졌다고 봐야겠죠. 쓰나미의 타격을 이 지역이 받게 되면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에서 살펴보는 것은 인간과 바다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인간과 바다의 상호작용이 쓰나미 이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바다에서 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후에서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배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17년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업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호라이즌 2020 연구기금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해산과 문화유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무형유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간과되고 있던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제나 연구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이쪽에 해당됩니다. 도호쿠 지방인데요. 일본의 북부에 해당합니다. 도호쿠 중에서도 미야기현이 제가 연구에 특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츠시마베이는 미야기현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북지방의 미야기현의 마츠시마반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해안선이고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쪽에서 남쪽으로부터 해류 그리고 또 북쪽에서 해류가 조류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 어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모래사장이 있고요. 바다가 얕은 바다입니다. 북부로 가게 되면 산악지대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형태가 되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 결집된 지역이 마츠시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영성이 대단히 큽니다. 어종도 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상용의적 자원과 상용의적 하늘 부분에 있어서의 특이점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은요. 굉장히 해안선이 길게 형성되어 있고요. 6천 년 전부터의 활동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유물들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 해안선에 따라서 살면서 수천을 거쳐서 살고 상호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경관 자체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 논문에서는요. 제가 사회적인, 생체적인,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이라고 하는 세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개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양경관에서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토우미 지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사토우미라고 하는 일본의 개념어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생물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생산성과 다양성이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증대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해안지역입니다. 영국에도요. 해지로라든가 코트포스트가 포르투갈에 있죠. 이런 지역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상호작용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높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토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토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후르사토, 고향이라는 말이요. 사토, 사는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미는 바다죠. 그러니까 이 개념어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바다의 수역인데 이 수역은 문화와 문화 교류를 역사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학의 지식 같은 것이 사회생태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간이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기는 서구 과학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 지역에는 실질적인 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순환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의 활동들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착적인 개념입니다만 서구의 과학을 통해서도요. 사회생태적인 시스템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문화를, 어로문화를 살펴보도록 보고 있는데요. 외부인으로 어떤 공동체에 들어와서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2차 대전 전부터 어로활동에 종사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트노그라피 중심적인 연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 어촌 원로들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인류 서재학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을 보면서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으로서, 준국립공원으로서 보존되고 있고요. 육지 지역으로 갔을 때는요. 굉장히 인기 물도가 높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환경이 훼손된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어떻게 이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해간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과정에서 활성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쓰나미가 일어난 다음에 당시에 해초 중에서요. 해초 바다의 시그랏스 배드들이 90% 정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속 지역적인 에트노그라피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여기서 몇 년간에서 살면서요. 지금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문화활동들에 대해서 제가 주력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와의 상호작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미나토 마츠리라고 하는 미나토 축제입니다. 이거는 항구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마 오봉입니다. 하마는 바닷가라는 뜻이고요. 오봉은 8월의 축제입니다. 불교 축제죠. 그래서 조상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조상들이 기림을 받고 돌아간다고 해서 오봉 축제를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1948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게 돼서 다시 한 번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보냐면요. 이제는 굉장히 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휴일과 같은 때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마츠리 날짜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토 중심의 애니미즘적인 종교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령들이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에서의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띄워서 이를 기념하는 것인데요. 현재 관광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그전에 전통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사에 모시고 있는 신들이 이게 이동식 신전에 모셔져서 다시 나왔는데요. 이동식 신사에 모셔져서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통적인 서류들을 보자면 천 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문화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꺼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마 오봉과 같은 경우는 불교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오봉절 며칠 후에 개최되게 되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조상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돌아가신 내신 익사한 분들을 대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요.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가족들이 와서 영령들이 돌아오시옵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바다에서 익사해버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스템적인 것을 보여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안선에 특정되어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더불에서 사토음이라고 하는 토착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행을 보자면 수백 년씩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왔던 거죠. 이 표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토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관관들이 있었고요. 이런 활동들이 진행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토음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촌사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로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경관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어업 관리 활동에서 어민들이 주요한 활동들하고 자원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일본에서는 보호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들이 어민 자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 누른 것이 아니고요. 어민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보호구역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최근 들어서 나왔던 개념으로써요.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산림운동인데요. 미야기현에서 80년대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은 바다의 연인이라고 하는 슬로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떻게 산악지대 그리고 또 나무가 중요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안선에 있어서의 산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해양자원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원봉사 정신도 있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어민의 산림운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1,000개 이상의 활동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관습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면 회복탄련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행동과 개념이 생물다양성과 보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공동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인데요. 작은 규모로도의 연안 어업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보호구역에서의 조합원들 간에서의 수협 조합원들 간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지정돼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토우미 개념과 연결되게 되면서 공동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환경보호론자들의 사용자들의 의견 소렴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상당히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도 많아질 것입니다. 무형 유산 관련해서의 위험은요. 특히 해안 지역에서 본다면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저도 25년, 30년 정도로 일본을 드나들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관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다의 사용에 의해서 관점이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바닷가를 깨끗하게 치우자라고 하는구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자라고 하는 캠페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식지와 관련해서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해초들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도 있고요. 또 바다와 관련된 레크리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안에서의 무형 유산을 잃어버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롭게 외부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바다와 관련된 일상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무형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무형 유산도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예요. 이것이 해안에서의 보건력을 높이는 데에서 지속가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